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쉬어가는 의미에서 식후 2분만 걸어도 여러분 건강도 큰 맘 먹고 여러분들 노력하기보다도 조금씩 노력하는 게 중요하죠. 아주 중요한 건 식후에 2분, 5분 정도 산보하는 것은 어려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까? 경험적으로 보게 되면 식사를 하게 되면 탄수화물 같은 게 여러분들 들어가기 때문에 배가 좀 불러지지 않습니까? 포만감을 느끼죠. 포만감이라는 것은 기분이 좋은 것도 있지만 조금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잠시 일어서 가지고 2분, 3분, 4분 정도 산보 산책 정도만 하더라도 아니면 2분, 3분 정도 이러면 좀 서성거리기만 하더라도 훨씬 더 몸이 가벼워지거든요. 아주 몸이 가벼워지거든요. 그걸 경험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녁 먹고 짧은 산보라도 하는 것이 굉장히 소화기능을 활성화하거나 몸의 전반적인 컨디션을 올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경험적 사실을 제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한 신문에 재미난 기사가 난 겁니다. 체중감량에 관심이 있으면 식후에 바로 걸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제가 이제 의학 전문가나 의사나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은 아니지만 이걸 보고 체중감량이 꼭 목적이 없더라도 그냥 저녁 먹고 바로 잠시 서성거리거나 걷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인고 한번 봤습니다. 식사 이후에 바로 걷는 것이 혈당과 간질액의 포도당 수치를 모두는데 혈당을 낮추는데 더 효과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바로 걷지 않으면 식사 후에 헬류에 가도한 포도당이 인슐린에 의해 저장되고 지방으로 저장될 수 있습니다. 한 전문가 이야기입니다. 전문가가 여러분들 혈당관리 차원에서 어마어마하게 식후에 잠시 걷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건 비용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제 경험하고 여러분 너무나 일치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봤습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의대 김단성 박사는 저녁을 먹고 조금 움직이면 근육은 걷는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포도당 또는 당분을 연료로 연소시킵니다. 그래서 식후에 걷는 일은 당뇨병 환자든 정상이 되든 간에 혈당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뇨 인구가 인구 5명 가운데 1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인들은 최장 크기가 인슐린을 분배하는 최장 크기가 서구인의 배가 한 20% 작다는 거 아닙니까. 과식 같은 걸 하게 되면 최장을 훨씬 더 힘들게 하기 때문에 서양인에 비해서 과식 같은 걸 주의해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걷는 만보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저녁 먹고 나서 잠시 2분 3분 걷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냥 걷기 운동이 아니고. 식사 후 걷기를 하면 신체는 운동을 지원하기에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며 이것은 앉아 있거나 쉬는 것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소비하게 됩니다. 어떻든 간에 혈당 관리 차원에서 또 소화기능 활성화 차원에서 식구에 잠시라도 걷는 게 크게 큰 맘 먹고 걷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의과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지만 상식적으로 한 번 물어본 겁니다. 경험으로 미루어 보면 저녁 식사 후에 포만감이 느껴질 때 짧은 시간이라도 가볍게 걷게 되면 소화기능이 활성화되는 것을 확연히 느끼게 됩니다. 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제가 AI한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은 여러분들은 아는 것도 하지만 이렇게 방송하다가 호기심이 나거나 이런 원리를 알고 싶으면 방송에서 다루는 겁니다. 보시죠. AI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까 식후에 가벼운 산책은 소화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식후에 가벼운 운동은 위장의 운동성을 향상시킵니다. 음식이 위에서 12지장으로 더 효율적으로 이동하게 도와주고 위장의 수축운동을 도와줍니다. 그 다음 현류 개선을 보기 바랍니다. 식사 후에 운동으로 인한 현류 증가는 소화기간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서 소화기능을 향상시키고 현류가 개선되면 소화효소의 분비를 촉진해서 음식물의 분해를 돕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녁식사 후에 짧은 산포가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식후 가벼운 운동은 내장 감각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식후 걷기는 위가 음식물에 적응하여 확장하는 능력을 향상시켜서 조기의 포만감을 줄이고 소화를 돕습니다. 따라서 식후의 가벼운 산책은 위장 운동성을 향상하고 현류를 개선하고 내장 감각 조정을 고향하고 위 적응 개선 능력을 돕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너무나 효과적인 것 같아요. 비용 대비 노력 대비 저녁식사 후에 잠시 움직이는 것. 잠시 움직이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한 신문의 기사가 그동안 연구결과 두 개. 2011년도에 발표된 포도당은 식사를 한 이후에 30분에 60분에 최대로 증가되는데 포도당 수치가 최대치에 도달하기 전에 걷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밥 숟가락 내려놓자마자 바로 걷는 겁니다. 인슐린이 분비되면 비만 호르몬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포도당이 생기게 되면 이런 종류의 노력이 없어지게 되면 그것이 지방으로 쌓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가능한 빨리 걷기를 시작하는 것이. 이게 경험하고 딱 일치하거든요. 밥 먹자마자 그냥 잠시 산불을 다니는 겁니다. 아침 식사 직후 혹은 저녁 식사 직후의 저강도에서 중간강도의 활동. 걷기를 포함한 식후 혈당 증가와 혈당 변동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20분 걷기와 같은 운동은 식사 후에 가능한 빨리 수행할 때 식후의 고혈당 증에 곧바로 유익한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여러분이 말씀드린 내용은 본격적인 걷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이 여러분들을 위에 투입되고 나서 식후에 짧은 산보나 산책이 상당한 도움을 준다는 경험적 사실에 대한 부분을 오늘 한번 검증으로 혈당 관리라는 것이 정상인도 굉장히 중요하네요. 여기 한번 보시죠. 식후에 혈당 관리가 되지 않는 상태를 방치하면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주위에 그냥 혈당 관리 혈당 관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당뇨 전 단계나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은 혈당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당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너무나 익숙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궁금한 겁니다. 그럼 정상인도 혈당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느냐 전문가들은 정상인도 혈당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혈당 관리에 가장 유효한 것은 식사 후에 잠시 산보를 하면 산책을 하게 되면 2분도 좋고 5분도 좋고 바쁘면 1분도 좋다는 이야기죠. 그게 여러분 당을 낮추는데 굉장한 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식사를 하게 되면 대개 이 단위를 제가 뭐라고 보는지 모르겠는데 100에서 이런 혈당 지수가 180까지 이런 피크를 치고 이게 한 30분에서 60분 정도 안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정상인이면 이게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당뇨 환자라는 것은 이 올라간 상태가 잘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높은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릴리아님 말씀처럼 이게 당 쇼크라는 현상이 있더군요. 김수미도 혈당 관리를 못해서 70대 중반에 일찍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절제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거든요. 당 관리에서 문제를 앓고 있는 분들은 생활의 모든 부분에 절제가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공병호 tv를 함께 하시는 분들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는 게 가끔가다 여러분들 내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혈당이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정상인은 이렇게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정상인도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니까 식전 혈당은 100mg 수준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정상인 경우에는 식후 혈당이 140mg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180mg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진폭이 높은 것 같습니다. 당뇨병을 알려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탄수화물이 여러분들을 음식물로 섭취하면 1시간에 2시간 이후에 혈당자가 최고치에 도달하면 최대 100%가 혈당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이제 설탕, 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좀 섭취를 자제해야 된다는 거죠. 식후의 혈당 관리는 당뇨 환자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에게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더욱더 확신을 하게 된 겁니다. 저녁밥 먹고 나면 짧은 시간이라도 산불을 해야 되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한 분께서 저는 고지혈, 고혈압, 당뇨 트리플 크라운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고쳐야 되는 거죠. 당뇨 환자는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변동폭이 크네요. 그다음에 정상인에 비해가지고 평소에 혈당 수치가 높은 수준이고 그래서 이런 음식물 섭취 같은 건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런 궁금한 그러면 당 관리가 안 되면 뭐가 문제냐 여기 나오네요. 어마어마하게 겁나네요. 혈관에 부담을 주네요. 지속적인 고혈당은 혈관에 부담을 주어 혈관 손상을 일으킵니다. 혈관 손상은 결과적으로 다양한 장기의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 실명 같은 게 발생하네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네요. 지금은 소화, 당뇨도 많지 않습니까? 이제 인슐린 여러분들 분비 작용이 잘 안 되는 거네요. 혈관이 부담이 되는 혈관에. 그럼 눈도 다 이러면 혈관이지 않습니까? 시신경들이. 엄청나게 겁난 병이네요. 오늘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냥 저녁밥 먹고는 무조건 뭡니까? 짧게 5분 정도 이렇게 서승거리거나 걷거나 점심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점심 식사도. 그냥 먹고 바로 앉으면 여분의 칼로리가 대부분 지방으로 다 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식후에 혈당이 지속적으로 높으면 다음날 공복혈당까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당 변동성. 평상시하고 여러분들 올라가는 것이 커지면 전반적인 혈당이 조절이 어렵습니다. 식후의 혈당 관리는 당뇨 예방과 합병적 위험 감소로 매우 중요합니다. 대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이제 관심을 가지는데 예방이라는 것이 현대의학은 예방에 대해서 크게 여러분들 많은 비중을 두지 않지 않습니까? 현대의학은 제가 알기로는 치료의학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혈당이 정상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필요한 것 같으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참 좋은 세상입니다. 이렇게 물으면 궁금한 것을 혈관에 손상을 주네요. 혈당 관리를 못하면 그래서 장기가 부서지는 거네요. 연구 결과에 다르면 식사 1시간 후에 혈당을 145mg 이상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2.84배 높습니다. 식후에 혈당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를 방치하면 심각한 위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 뇌졸정, 당뇨병, 성신증, 눈이 멀거나 다리에 손상이 되거나 많지 않습니까? 아주 여러분들 중요한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된 겁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잘 아는 것도 방송 내보내고 잘 모르지만 대단히 중요하거나 호기심이 있는 부분은 이렇게 알아가는 게 이게 사는 재미이지 않습니까? 이게 새로운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밥을 먹고 10분만 제자리에서 이 운동을 하더라도 혈당 조절에 효과가 큽니다. 식후에 2분만 걸어도 좋습니다. 혈당 조절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식후에 여러분들 간단한 산책 3법. 모든 게 이렇게 호기심을 갖고 원리를 탐구해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천 가능한 작은 거라도 자기 실생활에 여러분들 실천하게 되면 그러면 자신을 유익하게 되고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나이 들어가면서 가족들한테 폐를 안 끼쳐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식후에 2분만 걸어도 좋습니다. 식후에 2분만 걸어도 최적의 효과를 보려면 식후에 60에 90분에 15분 걷기입니다. 식후에 여러분들 일정 시간대에 여기 보시면 미국의 당뇨학회가 발행하는 당뇨관리에는 식후 15분 동안 걷는 것이 아침에 몰아서 45분 걷는 것보다 혈당 개선 효과가 뛰어나고 식사 후에 단 2분만 걸어도 상당한 혈당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식후 2분에서 5분 정도의 짧은 걷기 운동도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생활의 지혜를 한번 다루었으니까 세상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일단 자기가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지만 가족들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폐를 안 끼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식후에 큰 맘 먹고 할 필요가 없는데 잠시 걷는 것. 오늘 이 방송을 제가 집중적으로 다루게 된 것은 저녁에 저녁을 먹고 포만감이 느껴진 상태에서 잠시 나가서 일하면 5분의 10분 정도 산책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앉아 있는 상태하고 몸 컨디션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오늘 집중적으로 찾아보니까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이 되는 겁니다. 점심 먹고도 여러분들 간단하게 걷고 큰일이 아니니까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